오늘도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천군 오부면 신기마을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신기마을에 아주 조그마한 땅위에 돼지 위에 정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저도 그렇고 이 작은 집을 구석구석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 집이 과연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이렇구요. 마을 초입에 있는 집인데 마을의 모습입니다.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인데요. 주변에 집들은 이렇게 더문 더문 있고 이 집에 붙어 있는 집은 없습니다. 도로 옆에 있지만 차는 거의 다니지 않는 그런 도로인데요. 아주 제가 여기 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 차가 다니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두 대 정도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고 마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집입니다. 지금부터 대문을 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작은 집을 한번 투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 정원인데요. 집 주위로 쳐져 있는 작은 펜서와 이 조그마한 미니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이런 정원이 나오는데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돌하루방 같은 게 보이구요. 작은 관상수 같은 거, 분재 같은 게 조그마한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짠디도 있고 디딤돌 같은 것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게 정말 소형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미니 정원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미니 정원이라기보다도 초소형 초미니 정원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네요. 대조적으로 집 옆으로는 이 거대한 소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이 터 안에 있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구요. 터 바깥에 있는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이 초미니 정원과 대조를 이루면서 좀 생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정원 제가 볼 때는 여느 정원에 비해서 있을 건 다 갖추고 있는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지금 집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터가 한 50 한 5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그 터 안에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정원인데 마치 제가 소왕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축소지향적으로 이 정원을 조성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지만 아주 아기자기하게 조그만한 정원을 이렇게 모든 구색을 갖추어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현실 속의 정원이라기보다는 동화책이나 상상 속의 정원으로 이렇게 착각이 덜 정도로 정말 작은 그런 정원입니다. 마치 미니어처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한 16평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멀리서 이 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면 정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굉장히 작은 그런 집입니다. 초소형 초미니 정원의 초미니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집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던 것은 과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큰 것 또 비싼 것 대부분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큰 거 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집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축소되고 미니어처 같고 소왕국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이런 집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이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가 집 뒤쪽인데요. 오히려 이 집 뒤쪽으로 오니까 전망이 더 좋습니다. 대문을 지나서 앞에 조그마한 미니어처 같은 정원을 한번 구경하셨고요. 이쪽은 집 뒤쪽인데 이런 데크에서 바라보는 집과 또 앞의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지금 이 소나무 한 그루가 집 전체를 뒤덮을 기세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요. 이런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집이 작으니까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고 제가 최근에 봤던 그런 집 중에서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 그렇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집 밑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잡아 봤는데요. 여기 지금 앞에 큰 정원 같은 게 있는데 이 땅은 지금 면에서 관리하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면에서 꽃잔디 같은 것을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놓았는데 내 마당처럼 이렇게 봄이 되면 꽃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감상할 수 있는 큰 공간입니다. 이 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집이 더 작아 보이는데요. 소나무하고 이 비교를 해 보니까 소나무가 훨씬 더 웅장해 보이고 집이 굉장히 외소해 보입니다. 외소해 보이지만은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런 집인데요. 여기는 뭐 효자비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마을 공동 소유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효자비 같은 게 있고요. 이쪽 이제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집으로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큰 소나무가 집을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닌데요. 집 자체는 특별하게 지어진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철골 강판으로 된 그런 집인데 한 16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초미니 땅 한 55평 정도 16평의 집 뭐 초미니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 이 정도의 사이즈의 터에 이런 집이 있는데 충분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요. 저는 축소지향적인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집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큰 대지 위에 큰 땅 위에 큰 집을 지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집보다 이렇게 뭐 한 가족이나 한 명 있는 가족이나 또는 부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집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정원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하고 또 여유 시간에는 이웃들을 만난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또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정원을 관리하면서 여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초미니 대지 위에 초미니 집이 있는 이 집을 함께 감상해 보고 있는데요. 주인분께서 이 집을 매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매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집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 이 편백나무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해 두셨고요. 이 집은 지은지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그럽니다. 거의 뭐 신축 뭐 수준의 그런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어 놓고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집 내부 분위기입니다. 뭐 역시 바깥에도 초미니 집이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방 하나에 조그마한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엌 조그마한 부엌 하나 있고 이 거실에서 전면 전망을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이 편백나무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 이제 부엌이 보이고 굉장히 심플하고 군두덕이 없는 그런 집입니다. 아주 작은 집인데 이 시골 좋아하는 신혼부부나 또 여생을 전원과 함께 보내시려고 하는 노후에 은퇴한 부부 또 싱글 기농자 뭐 기촌자 이런 분들한테 딱 어울릴만한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방인데요. 뭐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 여기도 전망이 뭐 커튼을 치면 좋아 보일 듯 한데요. 예 오늘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너무 큰 거 위주로 농장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제가 생각할 때 농사 지으려고 시골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이 농사를 뭐 주목적으로 시골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관리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 또 이 노동력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거 지향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뭐 55평 정도의 아파트는 뭐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골에는 대부분 보니까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뭐 최소 몇 백평에서 크게는 뭐 몇 천평 몇만평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집도 크게 이렇게 짓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시골은 집을 작게 짓더라도 예 자연 주변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 공기가 좋기 때문에 뭐 답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작은 정원이지만 예 땀 흘려 이렇게 가꾸고 예 그렇게 하면서 뭐 충분히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런 초미니집에 초미니 땅에 초미니집 또 초미니 정원 마치 그 미니어처 같은 예 또 소왕국의 주인이 된 듯한 예 그런 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골에 들어오셔서 예 큰 집 짓지 마시고 큰 땅 사지 마시고 이런 조그마한 집을 한번 꿈꿔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내가 커서 아빠처럼 어른이 되면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네 손으로 지을 거예요 울도담도 쌓지 않은 그룹 같은 집 울도담도 쌓지 않은 그룹 같은 집 언제나 언제나 우리집에 놀러오세요 내가 커서 엄마처럼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우리 집은 내 손으로 꾸릴 거예요 넓이 뜨른 꽃을 신고 고기도 길러 넓이 뜨른 꽃을 신고 고기도 길러 언제나 우리집에 놀러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